자기야, 편지 왔어? 아, 부모님 편지 보내셨어. 부모님? 크리스마스이니까... 우린 왜 카드 안 써? 가만히 없어, 우린. 뭐라고 써있어? 크리스마스 잘 보낼 새해 복 많이 받다. 다야? 어. 무슨 말이야? 그게 다야? 그거 맨 마지막 줄 아니야? 그냥? 아니에요. 비슷하다. 천천히 다 읽어봐. 번역해서. 첫 번째 줄. 크리스마스 귀신이 공기에 있어. 크리스마스 귀신이 공기에 있다고? 그게 뭐야? 초기로 표현인데 그냥 크리스마스에 가까워지고 있어. 그리고? 크리스마스 향기 나온다. 평화, 사랑, 행복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다. 내용 그렇게 많지 않아? 입으면 잘 읽은 거 같네? 오오오오오오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